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채용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대부분 자신의 스토리가 없이 사실하고 다른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군생활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스토리를 잘 정리를 하면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자소상목이나 그리고 면접할 때 다른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수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신뢰도 얻지도 못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